손병복 울진군수는 금일 11시에 울진 어선안전조업국 청사 이전식에 참석했습니다. 손군수는 청사 이전을 축하하며 울진 어민들이 안전한 조업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수익 증대로 이어져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울진 어민안전조업국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민 여러분 오늘 이 안전조업국이 신설되고 또 새로운 청사로 이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조업을 하는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안전하게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어업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울진 어민안전조업국 청사 이전식에는 해양수산부 최용석 어업자원정책관과 손병복 울진군수를 비롯해 최원식 울진해양경찰서장, 경상북도 관계자, 도 군의원 지역기관 단체장, 울진관내 어촌계장, 지역어업인 등 70여 명이 참석해 신청사 이전식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포항, 죽변항 등에서 출항해 조업하는 어선들의 위치를 확인하고 기상특보와 항해 정보를 어업인들에게 제공하는 등 동해안 어선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998년 후포수협 위판장에 후포 어선 안전조업국을 설치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해상교통관제 업무에 필요한 장비들의 공간이 부족해 사고 상황 모니터링 등 해상교통관제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항 항만부지에 2021년 1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2022년 6월에 총공사 금액 29억 원 중 북고 21억 원과 자부담 8억 원으로 대지면적 660제곱미터, 연면적 647.58제곱미터 규모로 어선 안전조업국을 신축하고 명칭도 울진 어선 안전조업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울진 어선 안전조업국에는 해상교통관제를 위한 어업정보통신실과 안전어업상황실이 들어서면서 어선 사고에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권영규 울진 어선 안전조업국장은 청사 신축 이전을 통해 최신 디지털 통신 시스템과 상설 교육장을 갖춰 동해안 어업인들에게 더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전한 조업 활동과 현장 중심의 업무 수행으로 어업인의 편익증진에 최선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진 어선 안전조업국 신축청사 1층은 어업인 교육장과 안전체험관이 2층에는 상황실과 통신실, 행정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동해접경수역 출어선 안전지도와 어선 긴급보고 통신을 포함해 태풍 내습에 따른 방제 업무를 수행하고 수산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운영 및 어업인 소득증대 지원통신 등 안전조업에 관한 어업인 교육을 전담합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 어선 안전조업본부를 통해 동해, 남해, 서해지역에 20개소의 어선 안전조업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조업 지도와 교육 및 방제 업무와 연근의 어획실적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선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양경찰청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조업 어선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신속한 구조활동을 지원하는 등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울진방송의 김곤 기자였습니다.